지금 심정은 어떻습니까? 속 터져요! 속 터져요! 술을 너무 많이 먹고 속 불편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? 좋아하고 싶다! 밤새 스케줄에 시달렸을 때 어떤 기분인가요? 피곤해! 근거 없는 스캔들 기사하셨을 때 기분은? 에이 똥 맘았네! 맛있는 음식을 가득 먹고 나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? 저 저 주겠다! 공공장소에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을 살아보면 어때요? 아 귀여워! 게임을 해주고 싶어요! 아 귀여워! 게임을 해주고 싶어요! 아 그래요? 아 그래요? 엘리베터 안에서 방귀 낀 사람한테 뭐라고 해주고 싶어요? 대박! 4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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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개! 6개! 4개! 4개!